전국의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에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조희성 기자입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무더울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전남에선 지난해보다 12일이나 일찍 가축폭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발생한 가축폐사 현황은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12개 시군에서 26농가 5126마리가 폐사 신고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폐사 출산 금액이 약 6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돼지 등 5천마리가 넘는 가축이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폐사했다는 건데 더위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예고된 만큼 피해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축산 관련 기관에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올바르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축산 내부 온도를 30도 아래로 맞춰야 하는데 축사 지붕에 물을 뿌리거나 환기시설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면적당 적정 사육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닭은 60에서 70마리, 오리는 12마리 정도로 맞춰야 합니다. 더불어 가축의 체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영양제와 신선한 물을 제때 공급해야 합니다. 사전 재난이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이 아니라 축산농가 폭염 대비 요령에 따라서 축산 내부 온도를 30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재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서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제적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지역 축산농가는 전남도 축산정책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